그렇지? 일로와봐 이쪽, 오 이쪽 이쪽 지금 미용을 아직 한 번도 못해서 진짜 꼬질이 그 잡지 진짜 어이없게 생겼지? 진짜 그냥 너무 귀여워 새 걸 예쁘다고? 그렇게 생각해주세요, 그럼. 쇠고리라 치자, 그렇다면. 감기 걸렸습니다. 이채영 감기 걸렸습니다. 이리와! 엄마 말을 이렇게 안 들어요. 산책할까? 산책! 나 두른 건가? 산책할까? 이렇게 봤어. 그리고 다시 무시. 우리도 닮은 것보다 치자. 닮았지? 엄마한테 좀 있어. 엄마 좋잖아. 엄마 좋구나. 맛있어. 얘는 진짜 아루보다 고양이야. 강아지가 아니야. 만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. 그래서 열 번 참고 한 번 만져요. 그치, 난 밥 주는 사람. 와, 풀어봐. 미안해. 보고 싶어서 왔는데 잠 될 것 같아. 왜 이렇게 졸리지, 나? 내 발가락 핥았어. 엄마한테 올래? 엄마한테 오고 싶구나. 아이고 이뻐. 도망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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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이뻐. 나는 핥는 게 별로 안 좋아. 얘 진짜 똥땅똥땅 같거든요. 엄청 귀여워. 똥 판다. 똥 판다. 도망간다. 바지 입었습니다. 조그만 게 맨날 이래. 잘 오잖아, 평소에. 우리 안 친해 보이잖아. 아니 근데 평소에 원래 잘 와요. 또 là Haj- 푹 개다. 맞다. 짭진도 않 이건 같아요. 감사합니다.